히히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광휘 떴다 광휘부복 추진력을 얻어보자 급속 급속? 급속 급속 광휘 부복 급속 조직 유료에 삭제하나 유료 삭제좀 육체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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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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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휘 떴수는 잡채한 숟가락 작은 상자 내면의 평화 평화 두개나 뒀다 물고기도 자기 물고기마저 잠에 들고 가는데 물고기마저 스네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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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뭐야 역시 지도 안하고 이상한 짓하니까 그.. 의도맞네 왜 닭이라고 불러 내가 니 애인이야 어류수세 건방지게 건방지에 물고 있는 아! 급속 뭐야 0901체면 복제 포션 붕괴 딜카드 너무 안 넣었네 급수랑 이케적 해야만 안될까? 근데 덱이 타격수비 8장인 상태에서 요렇게 굴리려는게 내가 내면의 평화를 너무 많이 넣었어 죽성 염원 죽성 돌려차기 이.. 돌려차기 그.. 소우 고대 포션 시간의 모래 답은 시간의 모래다 카카 털 정신수양이랑 무해까지 근데 무해 나온거 오케이다 잠깐만 뜯어보고 가시라구요 잘 들었구요 나은 도망가 도망가 오 대신 귀여운 표식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잘못됐다. 2배턴이 아니네. 1배턴이 한다고 생각할까? 2배턴이 한다고 생각할까? 2배턴이 한다고 생각할까? 아 대게 미래가 불투명하다 마키나 룬교라미드 타수 많은거 불편한데 아스트롤라메가까 타격수비 8장 있는거 7장이구나 7장 있는거 너무 불편한데 도장이가 27골드도 준다고 27골드 뭐여 삼보존이야 빵부제와처 시간에 모래가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집에 룬피 안되요 정제된 훈돈 정제된 훈돈 정제된 훈돈 정제된 훈돈 정제된 훈돈 야야야야야 아 나 죽일려고 지금 어 뒤질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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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탑을 평가하러 왔습니다 매암버쉽 매암버쉽 부복 더블 로스 가 나의 드로우를 봐도 이득이 없어 그 빙소 모래킹강이었구만 킬초야 맹고 축구성 이거 못잡을 것 같아 그래도 얘네들이 그나마 제일 만만하다 신선으로 재 notion 무친 그 그나마 얘네들이 낫지 루테아라 튀어 아싸 뺄울 저이다 2포션을 버리는 대신 최대 체력의 30%까지 회복합니다 대충 불이나 보고 갈까 부복 강화해서 강림 노리고 드림캐쳐 크레일린이라서 뚝배기를 잘 깨면 귀족이 되는게 아닐까요 물리적으로 강하면 귀족이 될 수 있다 정신수양 하나 더 챙겨도 추울거 하긴 이빤알리공으로 이빤알리공으로 킥갓나오나 킥갓나오나 안나오지 이 야구공습 심판받고 죽었습니다 여류계속나마 맘에여세 차라리 차라리 부복을 하나 더 할까 아니면 제거를 할까 제거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가방 가방 제거는 한장 그러나 가방은 두장이다 기적의 논리 마음의 옷에 나오니까 확확 올라가네 방어도는 역시 내 다음에의 옷이지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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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법 놀라는거 같은데 아 흐아 장법 가자 가아 들을때마다 가자 로 들리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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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차기 부복 강림각이네 중앙 아까 퇴근할때 승천성 언저리였던것같은데 벌써 13까지 오셨네요 끝까지 힘내십시오 충성충성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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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쿠터를 끓이면서인데 어느덧 여기까지 와 불었네요 다음 턴 빔인데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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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물에 막혀서 급수호 캐슬 뽑는거 봐 죽어라 깟깟김 막히나 넣는게 낫지 않을까 지금 내면의 평화 2개 돌려차기에 정신수양에 들어올것만 아는데 소주 강화할거 있나 내면의 평화 강화해되나 쇠어주 제거나 열나 하죠 에 상속은 2개의 길이 이제 stat 딴딴 딴 딴 도도둥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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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야 급속동을 하게 되네 아 급소를 살려주세요 점프하다 미끄러졌습니다 와 25장 중에 어떻게 이렇게 3개를 뽑았지 망할 놈들 마음의 옷을 절대 못주지 파워야 저거밖에 없지 파워는 저거밖에 없으니까 100%였군 기적을 부르는 마치 마요 마요 좀 주시오 여긴 병원입니다 흠 급소로 잡아야죠 다섯 보스 드났으니까 급소를 가다가 버립시다 그 다음에 요새 꼭 그렇게 맨 밑에 있어야 해 뭐 강화지 내면의 평화 무복 돌차? 시간의 모래? 아 심지어 강화된 모래 가져갔네. 추락이벤트. 어질없다. 어질어질. 전계단 심판 육체수양. 쌍절곤. 국악상자. 알파 넣을까? 이거 딱 알파 덱이네. 아 딱 오메가 덱인데 이거? 그런 덱은 없습니다. 알파 극혐. 술. 소주 화장실. 알파. 알파. 현두비 짱시다. 부복학과 부복. 총신 수양. 흠... 정신수양 집어서도 됐겠다 두 장이나 더 줄 수 있어 심호흡 사다가 강화해서 드로로 쓸까? 헹헹헹 아이고 1골드... 아니 이게 1골드가 모자라네 아 이럴수가 그 판단 그 선택 금강점 15배일 들어오니까 쌤쌤이 아닐까? ㅇㅋ 멤버십 카드가 있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비싸게 비싸게 받는 납득점경 내가 매출을 얼마나 올려줬는데 결국 급속으로 오지마 아이고 사랑해 백팔드 별로 안쓰네 잘 가라 드나스 질러도 하죠 엘리트 꼴랑 두마리 잡았네 흐음 뭔가 아쉽다 엘리트 꼴랑